제트 세대의 워너비로 불리고 있는 레드벨벳이 입장하고 있습니다. 밑에 티처를 보고 센터로 맞추세요.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검정색 테이프 있습니다. 네 인사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.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레드벨벳은 최근 발매한 Feel My Rhythm으로 선주문 양만 51만장 돌파, 국내 음원 및 음반 차트 1위, 톱 앨범 차트 전세계 41개 지역 1위를 기록해 썸머 퀸에 이어 스프링 퀸도 점령해 사계절 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둘 셋. 해피니스 안녕하세요. 레드벨벳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오늘 출연한 팀 중 제일 선배님 그룹으로 드림 콘서트 무대 경험이 많으시잖아요. 그동안의 그런 무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무대인가요?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첫 번째 무대를 보여드렸던 저희 첫 드림 콘서트 2015년도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무대를 했었거든요. 저희가 파스텔 계열의 옷을 입고 테니스 스커트를 입고서 돌출 무대로 뛰어가면서 무대를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건 대선배, 선배, 제일 선배여서 첫 무대가 갑자기 떠올라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아 좋습니다. 그리고 또 드림 콘서트에서 드디어 러비들을 만나게 되셨잖아요. 오랜만에 러비들과 무대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제일 기대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? 아무래도 우리 러비분들 그리고 다른 팬분들의 함성 소리 그리고 떼창 굉장히 그리웠거든요. 그래서 떼창을 꽃가루 날려 파트 때 다 같이 춤까지 춰주시면서 불러주시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 버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꽃가루를 날려 폭죽을 더 크게 터뜨려 스프링 퀸의 봄 파티 분위기의 물씬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와 돌려주세요. 와 좋습니다.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레드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